주식대학 실전투자전략 교재 주식대학 실전투자전략 교재 팀 모아서 만드는 겁니다만 이 프로가 진행하는 것 말고는 참 흠이 없는 프로그램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서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동의하시죠? 네 동의합니다 진행자원 바꾸면 최고의 프로그램이 될 것이다 혹시 글로벌 라이브 고정이십니까? 그건 아니고요 아닙니까? 고정까지는 아니고요 이게 3일 연속 나오고 싶지 않아서요 고정 아니시죠? 아니죠 예전에 최동원이라는 투수가 있었어요 한국 시리즈에서 알죠? 롯데 7게임 중에 4게임을 이기고 등판은 5게임 했을걸요 아마? 그런 투혼을 저도 한번 발휘해보려고 농담입니다 오늘 좀 이따가 얘기하면 별로 불편한 얘기인데 이왕에 대한 부분도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리고 그건 제 의견보다는 리포트 자체를 보시라고 제가 원문을 알겠습니다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맵을 좀 볼 건데 맵을 보면 여러분들 그냥 저는 자주 보니까 딱 보면 에너지요 이쪽에 있는 에너지 엑스모빌, 쉐브론 유가 워낙 세니까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꾸준히 올라오는 그런 모습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금융이 올라오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거의 뭐 이 두 업종의 상당히 좀 겸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게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좋아하는 테슬라도 좀 쉬고 애플도 좀 쉬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서 하여간 빅테크 쪽도 좀 재미가 없는 상황인데 그나마 눈에 띄는 거는 뭐 세일포스 닷컴이라든지 아니면 엔비디아 같은 것들 의외의 선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빅테크 종무를 갖고 있는 분들은 좋은 거 반 나쁜 거 반 이렇게 좀 구성이 된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여전히 계속 좀 잘 안 되고 있는 쪽이 이 헬스케어 쪽인데 지금도 약간 부진한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게 사실은 이제 딱히 뭐 버닛 샌더스 때문이라고 얘기하긴 그렇지만 마침 버닛 샌더스가 예산위원장이 되면서부터 예 약간 이렇게 맞물려가지고 조정받다 보니까 마치 그분 때문에 그런 것이냐 약간 비춰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헬스케어가 의외로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나머지 부분들은 뭐 간단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딱 보시면 업종도 보게 되면 세 가지 업종이죠 에너지하고 금융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업종이 올라오면서 사실 페이스북과 구글이 올라오면서 일단 이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업종을 올렸는데요 나머지 부분은 다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야 에너지가 진짜 강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도 2.26% 에너지라면 석유회사들이죠 석유회사들 그냥 유가 올라가니까 신척 좋아질 것이다 지금 WTI가 60달러 안착하는 그런 모습 보이다 보니까 계속해서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사실 엑슨모빌 셰브론은 사기 쉽지 않거든요 큰 맘버가 살 수 있거든요 그 주식들은 그래요? 많이 올라서? 아니면 무거운 주식이니까? 무거우니까 자식이 사서 이게 얼마나 올라갈까라는 어떤 그런 약간 그런 거 이거 살 거면 그냥 예금하지 안 사시는 거 많죠 또 한 가지는 금융도 안 사시거든요 제가 저는 사라고 얘기하지만 근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올라가는 이 두 업종에 대해서 구경만 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에너지가 또 올라갔네 그 다음에 금융 또 올라갔네 짜증 나네 뭐 이런 정도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일단은 에너지 좀 달리 보셔야 되는 걸 말씀드렸는데 잘 안 사시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어쨌건 에너지가 상당히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다는 것도 보시면 되고요 어제 역시 엑슨모빌이 어제 3%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진짜 강한 모습 보여집니다 의외의 강한 모습 지금 한 두 달 동안 한 25%가 올라갔으니까요 결코 무거운 흐름이 아니라고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벅슨에서 이제 어제 제가 본의 아니게 우리 PD님이 제목을 또 잘 올리셔가지고 막 엄청나게 진짜 미스테라는 주식이 뭐냐 했는데 뚜껑 열어보니까 버라이전하고 쉐보론이었습니다 일단 그래서 뭐 그나마 의미 있는 거는 쉐보론을 구매한 게 상당히 의미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에너지를 역시 좋아하는 분이 아닌가 싶고요 버라이전은 뭐 아시겠지만 배당을 또 꾸준히 주는 기업이기 때문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기는 쉽지 않은 주식인데 딱 좋아하는 스타일이죠 주식이 많이 눌려있고 배당도 주고 일단 그런 기업들로 해서 구매가 됐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 EWS크립스라고 하는 이 회사는 일단은 또 하나 구매한 건데 이것도 SSG죠 심벌이 2300여만주를 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잘 모르는 기업인데요 여러분도 그냥 간단히 이런 기업을 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SSG요? SSG 심벌이 SSG입니다 저는 쓰기인데 아 장도장님 모르시죠 신세계 아 그렇습니까 어떤 회사라고 설명해 주셨나요 이게 이따구로 스크립스가 뭔지 한번 올려주시겠습니까 뭐하는 기업인지 저는 아주 조그만 기업인데요 저는 잘 모릅니다 알겠어요 PD님이 저희 진행하는 동안 찾아서 한번 올려주시고요 또 메시 맥래런인가 기업도 있는데 이것도 MMC라고 하는 이것도 420만주를 매수하는 그런 모습 보여서 신규 종목은 4가지를 구매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이제 의외의 것은 애플을 5700만주를 매도하면서 전체 비중을 조금 줄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원래 한 8억주 이상 갖고 있는데 8억주 중에서 5700만주면 몇 퍼센트입니까? 그 정도? 네 갑자기 계산 안 되는데 그 정도 팔았습니다 그 다음에 GM도 750만주를 매도하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웰스파고는 거의 절반가량 던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7500만주를 매도하는 그런 모습 또 JP몽어치에서는 다 팔아서 전략 매도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금융주죠 저거는? 네 금융주입니다 GM은 자동차고 애플도 한 8% 정도 보유해서 줄였다? 네 줄였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조금 제가 보고 실망한 거는 지난 3분기에 베리골드라고 하는 금광회사를 매수했는데 4분기에 팔았어요 그냥 1분기만 보유하고 단타를 친거죠 워렌버펫 형님은 평생 보유할 주중이 아니라면 1분도 보유하지 말라고 의외로 약간 그런 것들이 보여서 이게 누구의 생각인지 지금 궁금한데 하여간 조금 이렇게 일관성 없는 주식을 매도하고 사는 과정에서 그런 모습이 나왔고요 그냥 이번에는 별게 없었다 다만 이제 셰브론이라는 기업을 산 걸로 보게 되면 엑스모빈든 셰브론이든 에너지에 대한 관심은 한번 가져볼만 하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고요 일단 뭐 제가 아주 뭐 엄청난 게 있을 것 같지 바람을 했지만 별게 없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셰브론과 버라이존이 장 끝나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장 끝나고 나오다 보니까 기사가 나오다 보니까 장에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현재도 지금 약한 3%씩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줍니다 갖고 계신 분들은 아마 오늘은 올라갈 걸로 보이니까요 편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트위터가 저는 이렇게 11일 연속 올라가는 거는 정말 흔치 않은 그런 모습입니다 미국 주식 자체가 근데 트위터가 11일 연속 올라가는 이게 쫙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대단한 기염을 토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이게 사실은 트럼프의 계정을 삭제시켜 놔줄까 좀 빠졌다가 실적 이후에 계속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계속 얘기하죠 저는 약간의 트위터에 대한 인지조화가 안 되다 보니까 설명을 못하겠어요 제가 어떤 특징이 있는지 어떤 좋은 점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다만 제가 늘 얘기했지만 섹션 230 통신 품위법이라고 할 수 있는 거 그런 거에 대한 약간의 우려가 있다 다시 얘기하지만 만약에 이 프로님께서 트위터에서 어떤 가짜 뉴스 행산하거나 아무리 비방하는 기사를 올리면 그거를 이 프로님이 잘못이지 트위터가 책임지지 않는 면책조항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거를 그렇게 하면 되겠냐 트위터 자체도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러니까 트위터 자체가 청렴하게 하는 그런 것도 끌어가야 되는데 열심히 본인 스스로가 청소해라 일단은 조금 그런 거에 대한 면책조항을 없애자고 하는 것들이 지금 민주당에서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얘기가 사실 트럼프가 원래 그걸 없애려고 그랬었어요 왜냐하면 트럼프가 믿거든요 트위터는 자기의 글을 내리고 가니까 그래서 일단 했는데 아직까지는 결정된 게 아니지만 섹션 2.30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좀 지켜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은 그런 것도 되면 상당히 좀 재미가 없어지겠죠 좀 이상한 거 올리면 삭제시켜버리고 그럴 거니까 그 다음에 아시는 것처럼 트위터는 괜찮은데 페이스북은 계속 얘기하지만 페이스북은 일단 애플의 iOS 14에는 개인정보 강화 때문에 아마 쿠키베이스의 어떤 그런 활동이 안 될 거기 때문에 아마 SNS 회사가 조금 치명타를 입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으니까 보시면 좋은데 어쨌거나 트위터는 아주 진짜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제가 한 번도 못 본 그런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올라가면 12일째인데 대단한 상승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퀀텀스케이프가 4분기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실장이 나왔죠 나왔는데 볼 게 없죠 일단은 마이너스 2.41달러 여러분도 퀀텀스케이프 되게 좋아하시는데 약 7억 달러 손실을 봤죠 주당 순위로 보게 되면 마이너스 2.41이고요 전년 동기 대비는 6센트 손실이었는데 지금 엄청나게 커졌죠 6센트에서 2달러 41센트니까 엄청나게 손실이 커진 거죠 제가 계속 얘기했지만 매출은 제로입니다 없습니다 지금 없고 비용 많이 썼다는 얘기네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매출이 아마 빠르면 한 4년 뒤 3년 뒤 아까 또 앞에 나오신 분께서 말씀하셨지만 정말 빠르면 2년 뒤 그러니까 이제 당장 1년 동안 매출이 없는 기업이니까 매출이 없는 기업을 가지고 뭐라 하겠지 어려운 건데요 일단 어쨌거나 지금은 돈을 쏟아붓고 있는 그런 과정이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어보시겠죠 회사에 돈이 얼마나 남았냐 한 10억 달러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정도 만약에 한 분기 정도 더 손실을 본다 그러면 이 정도 손실을 본다 그러면 한 두 분기면 거의 바닥이 나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지만 그 안에 매출이 올라가고 쉽지 않기 때문에 현재까지 아직까지 개발 중이다 보니까 일단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데 그런데 주가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이집니다 일단은 고체 류틴 배터리에 대한 어떤 그런 기술력을 많이 높이 평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퀀텀 스케이프도 약간의 좀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게 배터리는 배터리인데 자동차 배터리가 아니고 조그만 배터리로 실험한 게 있거든요 제가 한 번 제가 예전에 보고서 보여드렸는데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게 진짜 전기차에 부합하는 배터리 생산이 가능한지에 대한 부분도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뭐 원래 스펙으로 돌아온 기업도 굉장히 좋아하시다 보니까 이런 관련 것도 보고 계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매출이 0이라는 걸 좀 기억하시고 또 2년대 3년대에 매출이 올라온다 그러면 그렇게 빠르게 이걸 매수해서 가져갈 필요가 있을까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거든요 이거 좋아하시고 또 스펙 제가 심벌로 말씀드리면 다 아실 거예요 CCIV 좋아하시고 IPO2 좋아하시는데 다 스펙이거든요 그런데 조금 뭐라 그럴까요 정말 꿈과 희망 외에는 별로 없는 거 그러니까 뭔가 가시화되지 않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그거를 갖고 저한테 물어보면 상당히 곤란하더라고요 매출도 없고 그렇죠 어떻게 알겠어요 돈 쓰고 있는데 만약에 이런 거죠 내일 당장 주가가 빠져도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돈을 못 버니까 올라가는 건 꿈과 희망이고 사실 판단하기 쉽지 않은 저한테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스펙은 계속 얘기하지만 스펙 ETF로 SPAK라고 하는 스펙 ETF로 대응하시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니까 그 외에는 저도 좀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거짓말하는데 퀀텀스케이프는 지금 시간에서 꾸준히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서 아마 오늘도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울프팩 리서치의 이왕에 대한 공매도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아마 엄청나게 얘기했을 거예요 앞에 말씀하셨을 거고 그다음에 또 기사가 많이 나왔는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이런 게 나오면 울프팩 리서치 사이트에 가셔서 공매도 보고서 원문을 보세요 원문을 원문을 보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일단은 이왕에 대한 공매도 비중을 보게 되면 조금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더라고요 마침 1월 29일자가 마지막 공매도의 비중을 보여주는 폰표인데요 127만 주가 지금 공매도가 쳐져 있고요 그 전주에는 80만 주였기 때문에 한 절반 정도가 50%가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서 조금 증가하는 그런 모습인데 아마 상당 부분은 울프백 리서치가 공매도 치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싶고요 아마 2월 초에 되게 많으셨을 것 같은데 다음에 나오는 공매도 비중은 2월 말쯤에 나올 거니까 그때 한번 제가 찾아갖고 말씀을 들어볼게요 그럼 여러분도 한번 공매도 보고서를 보겠습니다 이 주소로 들어가시면 딱 공매도 보고서가 나오거든요 모든 보고서는 이 회사에서 발간한 거기에 다 있습니다 이번에 이 공매도 친 기업은 울프백 리서치라고 하는 리서치 회사가 친 건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영문으로 굉장히 장황한 건데 제가 엑기스만 가져왔으니까요 딱 보시면 편할 것 같아요 첫 번째 가짜 매출이다 모든 건 지금 올라온 매출은 가짜라고 얘기했고요 그럼 이 가짜 매출을 어떻게 판단했냐 고객사라고 할 수 있는 쿠시장이라고 하는 이 고객사 유일한 쿠시장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고객사인데요 이 쿠시장이라는 회사하고 이왕의 사무실 사진이 아니고 사진입니다 사진 전화, 통화, 내역, 현장, 비디오 등 광범위한 증거를 수집해서 얻은 결론이다라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쿠시장 자체가 세 개의 주소로 등재가 되어 있는데 등기등본을 띄웠더니 찾아간 거죠 이쪽에서 찾아갔더니 하나는 호텔로 되어 있고요 회사가 아니었고 쿠시장이라는 회사가 아니었고 호텔을 주소로 옮겨 놓은 거예요 이 뿔러는 집을 호텔로 해놓은 것처럼 그러니까 약간의 의아하죠 하나는 제가 이거 보고서 너무 웃겼는데 하나는 13층으로 주소가 되어 있는데 그 건물이 11층짜리 건물이었답니다 갔는데 이게 없는 건물이죠 하나가 진짜 회사가 있는데 조그만 저희가 법인 정말 조그만 있잖아요 옛날 말 학고방 같은 거 거기 한 명이 딱 앉아있더랍니다 그래서 이게 쿠시장 자체가 굉장히 큰 겹을 알았는데 이 세 개의 주소가 다 두 개는 거짓말이었고 하나는 지금 한 명만 여재건만 딱 앉아있는 그런 거였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쿠시장이 왜냐하면 여기서 지금 나오고 있는 이유는 쿠시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쿠시장이 이미 이 양의 IPO에 1,400만 달러를 투자한 거예요 지금 봤더니 그러니까 이 쿠시장이 여기에 투자해서 이 기업을 주가 올라가면 더 걸 보는 건데 그랬는데 매출이 없다 보니까 쿠시장이 거지 매출을 잡아줬다는 거거든요 이 내용의 핵심이 그런데 현재 가치가 6,800만 달러로 올라갔기 때문에 1,400에서 6,800이면 거의 몇 배입니까? 한 3배? 4배? 3배 정도 올라간 거죠 그렇게 올라간 거다 하고 지금 얘기하고 있고요 쿠시장의 자본은 140만 달러인데 이왕과의 계약에는 430만 달러에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 자본을 벗어나는 그러니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회사의 어떤 사이즈는 되게 작은데 4배에 가까운 계약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계약을 부풀린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다음 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이게 또 중요합니다 미국, 캐나다, 유럽의 항공전문기관에 의하면 드론 테스트를 했는데 드론 택시거든요 이 드론 테스트가 두 가지가 있대요 사람을 태우는 테스트 또 하나는 레저 그냥 드론용으로 했는데 이쪽은 또 레크레이션용으로 테스트했답니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 공원에 날리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탑격을 했는데 사람을 태우는 용도가 아니었다 이거는 이쪽 단체에서 밝혀준 겁니다 그래서 이왕은 사람을 태우는 테스트는 해본 적이 없고 거기에 따라서 승인을 해준 적이 없다 이 관련 기관에서는 라고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상업적으로 이미 승인받았다고 하는데 사람을 태워서 승인받지 않으면 상업적 승인도 안 되는 겁니다 사람을 못 태우니까 돈을 못 버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을 태우지 않고 저번에 이스라엘처럼 피자를 나름으로 돈을 벌겠지만 이건 사람을 태우는 용도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이거까지가 나와서 일단은 보고서에 나오는 내용 그대로 말씀드린 거고요 별도의 내용이 또 세 가지, 네 가지 정도 있는데 제가 뺐습니다 어차피 또 중복되는 내용이 많아서 그런데 일단은 여기 원문에 나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주가가 어제 상당히 많이 빠졌거든요 그런데 제가 60% 넘게 내려갔어요 제가 이제 보게 되면 만약에 이 중에 하나라도 진짜라고 하면 진짜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문제가 있는 건데 이쪽 보고서를 쓴 리서치에서는 오히려 쿠샹에 대한 걔네가 너무나 거짓말 큰 거짓말의 회사라고 이왕보다는 주목받는 그런 모습이고 이왕과의 어떤 관계가 있으니 그런데 오히려 이왕보다는 쿠샹을 더 많이 파헤쳤더라고요 그러니까 걔네버를 파헤치면 얘네가 돈을 지불할 수 없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에 기약 자체가 거짓을 밝히기 위해서 쿠샹을 많이 판 것 같아요 일단 그래서 조금 다른 보고서하고는 다른 어떤 그런 게 나왔으니까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이제 뭐 예전에 과거에 IT라든지 루이싱커피에 대한 공부에서 보고서 봤지만 이번 공부에서 보고 상당히 좀 완벽한 어떤 조사를 하고 한 거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이런 일인지는 알겠죠 주가를 뻥특겨서 얻을 이익이 있으니까 그건 이해가 되는데 아니 그냥 정상적인 주소라도 제대로 갖춰놓고 뭐라도 좀 만들어 놓으면 창고라도 하나 지어놓으면 되잖아요 왜 이렇게 일을 허술하게 하죠 만약에 사기라 하더라도 사기를 치더라도 저렇게 치는 거는 좀 이상한 건데 그러니까요 그런데 뭐 이런 거죠 여러분도 이제 이왕 드론 택시 하면 상당히 좀 있어 보이고 상당히 기술적으로 발전된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제가 좋아하시는데 제가 뭐 그런 얘기하지만 사실은 이제 그 어떤 가시화되지 않은 그런 모습의 회사들은 약간 이런 리스크가 있다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특히 이제 어떤 중국 기업들을 폄하하는 거 아니지만 약간 그런 기업들이 계속 사고를 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약간은 조금 어떤 물론 기술력도 중요하지만 뭔가 가시화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는 회사에 투자해보면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것 같아요 우리나라 같으면 이런 일 있으면 왜 이런 회사를 상장시켰냐 당국은 뭐 했냐 금융당국 누가 했는지 조사해라 오히려 이제 비난이 이제 그쪽으로 가는데 그렇죠 미국은 몰라 우리는 시장이고 당신들이 알아서 공매도 하려면 공매도 하는 거고 이런 보고서 쓰는 거고 잘 알아서 투자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다 압니까 그런 것에서 받아들이는 모양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사태를 보면서 좀 뭐 객관적으로 보려고 애를 썼는데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는 그러면 이거를 주관사들이 있을 거 아니냐 이런 걸 왜 상장시켰냐 이런 기업들을 그러면 이제 주관사 잘못이지 중국의 어떤 이왕이나 이런 잘못이 아니라고 보는 분도 계시는데 주관사에서 이렇게 탁 사사지 파헤치가 쉽지 않거든요 뭔가 서류로 판단하고 하는 거지 뭐 가서 사무실이 있는지 없는지 이거는 공매도 하는 생각들이 예전에 과거에 루신커피에 뒤에 앞에 서서 영수증 갖다 끊고 확인한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기 다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뭐 기업들이 갖고 있는 도덕성이 사실 그게 더 문제라고 볼 수 있고 아예 하지 말아야지 이런 것들 근데 이제 사건이 벌어졌기 때문에 수습을 해야 되는데 결론적으로 공식적인 발표는 이 항은 오해다 오해고 이런 그런 일이 없다 진짜라고 하고 있는데 6번이 문제가 됩니다 6번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내조형으로 등급을 받았다고 그러면 이건 문제가 되거든요 내조형은 다 받아요 웬만하면 약간 재미로 날리는 거니까 사람을 태우느냐 안 태우느냐가 문제인데 사람 태우는 용 상당히 까다롭다는 거 말씀드리겠고요 솔직히 그냥 말씀드리면 지금의 사람을 태우거나 사람을 안 태우거나 드론에 대한 기술은 로키드 마틴이 가장 뛰어난 기술을 갖고 있거든요 진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폭격할 수도 있고 근데 거기는 상업용이 아니다 보니까 뭐 사람 태우는 게 아니다 보니까 하지만 이제 그 정도의 사이즈가 된 회사들이 보통 보잉도 마찬가지고 하는 거지 뭐 지금 뭐 DJI도 있지 물론 중국 기업도 중요하게 잘하는 기업이 있죠 그렇지만 갑자기 어떤 기업이 나와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드론은 조금 여러분들이 좀 더 자세하게 보시고 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규제하고 평가할 수 있는 법규가 지금 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그래서 어제는 많이 빠졌고 지금 아마 혹시 시간에서 한번 확인해 보시겠어요 주가가 아까 저녁 때만 해도 20몇 퍼센트를 반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다시 한번 마이너스로 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상당 부분 이 리포트 자체를 많은 분들이 인정하신 거죠 그 다음에 조금 이 양에서 어떤 실체를 보여주지 않으면 계약서를 진짜 보여준다든지 그 다음에 그걸 계약할 때 보통 계약금이 오지 않습니까 입금된 걸 보여준다든지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지만 미국, 캐나다, 유럽에 있는 한국 전문기관에 보통 승인받으면 그게 나오거든요 이걸 통과했다는 걸 그걸 보여준다든지 해야 되는데 지금 만 24시간이 지났지만 하나도 보여주지 않고 있다 라는 부분을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이건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장은 시작했는데 그렇습니까? 이 항은 강보합에서 아주 거래가 많이 터지고 있고요 나스닥이 한 10여 분 전부터 선물이 좀 급격히 빠지면서 그럼 하나만 더 보고 장을 좀 같이 보겠습니다 엑스모빌에 대해서 크레이스 스위스가 목표 주가를 52에서 62달러를 올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까 우리 이 프로닉크에서 말씀하셨지만 테슬라도 많이 목표 주가를 올리는 그런 모습인데 의외로 엑스모빌도 지금 서로가 올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워낙 이제 지금 유가도 올라오는 그런 모습입니다 유가가 더 갈 걸로 본다는 얘기군요 네 그렇습니다 유가가 더 갈 거라고 보고 있고 또 이번에 또 겨울 저쪽 추위가 와갖고 지금 뭐 뭐죠? 터빈? 이게 얼어버렸대요 풍력발전에는 터빈이 얼어붙어서 얼어버렸고 지금 이제 전기가 안 돼서 지금 이제 화력으로 막 돌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다 보니까 본의 아닌 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고 또 여름 되면 뭐 다 일상으로 복귀되면 뭐 차꿀고 이런 건데 사실 뭐 저는 그런 것보다는 기본적으로 제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뭐 셰브론과 어떤 M&A라든지 또 이게 엑스모빌이 에너지 회사지만 그러니까 석유 회사지만 뭔가 신재생 에너지를 좀 투자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행동주의 투자를 모셔다가 회사의 변모를 꿈꾸고 있는 그런 모습도 상당히 좀 높이 평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미 제가 이 자리에서 처음 얘기했을 때는 이미 배당을 8% 받는 그런 위치였는데 지금 주가 많이 올라오는 바람에요 지금 연 배당 수준은 6.69%다 그래서 이런 것도 미리 담아놓으면 배당도 받고 주가도 올라가는 거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골드막사스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주식을 지금이라도 포트에 담아야 된다고 언급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유가가 어느덧 팬데믹 이전까지 왔기 때문에 앞으로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라고 하면서 지금 의외로 수많은 아이비가 엑스모빌이든 체부로이든 에너지 주식은 좀 담아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봤고요 시작 어떻게 되는지 좀 보겠습니다 나스닥이 0.91% 거의 1% 정도 이상의 하락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다우가 0.39% S&P500이 0.60%로 조금 밀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 헤드라인 뉴스는 소매 판매가 잘 나왔어요 잘 나왔는데 불구하고 지금 주가가 낮게 좀 가고 있는데 여러 가지로 해서 지금 이왕 때문에 그런 건 아니지만 분위기가 조금 이런 거죠 약간 투기적으로 갈 분위기가 생기면 주가가 좀 밀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글쎄요 오늘은 조금 1%까지 빠질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일단은 좀 이따 보고 다시 한번 제가 확인해 드릴게요 먼저 이왕부터 좀 보겠습니다 이왕부터 보게 되면 2H인데요 이제 강부압 정도네요 2%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래대로 치면 어제 60% 이상이 빠지면 원래 오늘은 한 10 내지 20% 반등하는 게 맞는데 여전히 좀 어려워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주가의 반등은 조금씩 어려워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두 번째는 버라이전 아까 얘기했지만 버핏이 샀기 때문에 3.74% 딱 상한가 느낌입니다 이건 버라이전이 저 정도 오르면 상한가 느낌이죠 그 다음에 쉐브론도 1.9% 이것도 엄청 많이 올라간다고 보시면 이게 뭐 올라가냐 하지만 굉장히 무거운 주식이니까요 그래서 오늘 또 보니까 이것도 보니까 한번 볼게요 CCIV가 이게 처치라고 하는 스펙 기업인데 이것도 5%가 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체결하니까 스펙이 워낙 핫하다 보니까 관련 급들이 많이 움직인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CCIV가 어떤 회사라고요? 처치 캐피탈이라고 해서 이것도 스펙이네 스펙 그냥 껍질 회사? 네 껍질 회사인데 이번에 이제 뭔가 하나 인수해서 합병해서 새롭게 상장한다고 하면서 많은 분들 관심을 갖고 있는데 지금 의외로 저기 많아요 저기 단기 한 달 동안에 순배수 금액 중에 보게 되면 스펙이 한 5개 정도 보입니다 상위 그런데 그런 뭐라도 합치겠지라는 기대감으로 하거나 소문이 돌거나 이미 확정진 것도 있고 그런데 대부분 다 첨단 기업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얘기하면 오 이런 일 사였어 이런 것도 있는데 저는 하여간 스펙은 제가 판단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기사를 좀 보고 다시 와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힐튼이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힐튼 호텔이 힐튼 호텔이 지금 보게 되면 4센트 이익이었는데요 예상이 10센트 손실로 나왔습니다 너무 몰랐네요 팬데믹 때문에 어려워하는 그런 모습이었고 객실당 매출로 이건 판단하거든요 객실당 매출이 59.2%가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전년 동기대비죠 일단 어려워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주가도 2.3%가 빠진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가민이라고 하는 피트니스라든지 내비게이션 회사인데요 이 회사는 또 너무 잘 나왔죠 원래 0.44 EPS였는데요 1.73이 나오는 바람에 거의 4배 이상 잘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매출력 잘 나오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주가는 쭉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정도 잘 나오면 워낙 더 올라가야 되는데 원래 가민이 워낙 최근에 주가 흐름이 강했기 때문에 조금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기업이 또 실정에 나왔는데 쇼피파이인데요 쇼피파이가 1.26달러 예상했는데요 1.58달러가 나왔고요 매출도 역시 예상치에 상이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쇼피파이는 정말 코로나에 있어서 가장 최고의 수혜자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시간에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니까 이것도 아마 좋은 쪽으로 갑니다 근데 왜 이렇게 잘 나왔는데 많이 안 오르냐 이것도 역시 최근에 많이 올랐죠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쉐브로는 버라이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버크셰에서의 주식을 산 거다 일단은 쉐브로는 지금 86억 달러 어제 샀고요 그 다음에 버라이저는 41억 달러 좀 샀습니다 그리고 쭉 보시게 되면 파이저하고 JP봉과 GS는 완전 다 팔아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그 다음에 웰스파고는 반 정도 파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조금씩 주식을 좀 조절하는 그런 모습인데 금융주를 판 게 좀 의아한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슬랙하고 세일즈포스 닷컴이 지금 이제 M&A 앞두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현재 법무부에서 이 회사에 대한 두 회사에 대한 어떤 그런 거죠 만약에 독점에 대해서 안티트러스트에서 일단 확인한다고 그러는데 근데 지금 이런 기사가 나오게 되면 지금 인수가 된 회사 이게 슬랙인데요 슬랙이 주가가 좀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혹시나 만약에 세일즈포스 닷컴에 만약에 규제 때문에 M&A가 안 될 수가 있게 그런 우려가 커지다 보니까 슬랙이 좀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 나중에 끝까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이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여기 나오네요 퀀터스 케이브가 현재 아까 얘기한 프리마켓에서 6.2%가 올라가고 있는데 이거 실적이 잘 나서는 게 아니고요 어떤 기술력 때문에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기술력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것이고요 다시 얘기하지만 현재 지금 블룸버그 예상치를 치게 되면 매출은 한 2년 뒤 3년 뒤에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장은 여전히 하락세로 보이고요 약간 나스닥 선물 기준으로는 조금씩 더 내려가는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한 1% 넘는 하락을 보이고 있는데 때로는 이럴 때도 있습니다만 요즘은 계속 상승이 항상 디폴트이던 장이어서 좀 더 경계 핵심은 더 생기는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뭐 쇼피파이는 아까 실적이 잘 나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지금 차익 매물 때문에 지금 8%가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조금 주가 빠지는 것을 좀 봐드리면 이거를 소팅을 다시 해서 그 다음에 태양광 종목도 오늘 좀 빠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퍼스 솔라 같은 기업들이 좀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전반적으로는 골고루 조금씩 조금씩 그런 모습입니다 일단은 한번 쭉 애플부터 볼까요 애플이 어제도 빠졌었는데 오늘도 조금 빠지는 것 같고요 애플은 0.96% 시장에 비하면 안 빠진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지수 정도로 빠지네요 네 그다음에 아마존도 한번 보겠습니다 오랜만이니까 아마존은 오히려 플러스가 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테슬라가 어제 800달러가 깨졌는데 오늘도 한 4% 가까이 3,7% 때리고 있네요 3% 빠지는 그런 모습이어서 이것도 역시 비트코인을 매수하고 나서부터 조금씩 이렇게 이게 원래 흥행했었는데 지금까지는 이게 조금 왜 그렇게까지 했냐라고 이런 약간 비판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어서요 약간 조금 주가가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워낙 이제 많은 분들이 갖고 있으니까 회복을 좀 해야 되는데 지금 약하게 좀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페이스북 보겠습니다 페이스북도 예 조금 빠지니까 오히려 빅파이브는 많이 안 빠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그리고 또 구글도 보면 이것도 플러스네요 그러니까 보면 빅파이브가 안 빠지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은 이 정도에서 아마 그냥 하락은 더 방어하지 않을까 좋고 같고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이크로스프드 역시 0.47%로 많이 안 빠지거든요 상당히 좀 오늘은 시가총의 상위 종목들이 버티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엔비디아가 1.6%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이 정도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유가도 조금 빠지는 그런 모습인데 59달 후반까지 나와 있으니까 이것도 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도 오프닝벨 이렇게 한번 시장 개장 취향 상황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은 매일매일 뭐 새로운 뉴스들은 쏟아지는데 네 뉴스만 반영이 돼도 시장은 복잡한데 시장은 또 거기에 심리와 해석까지 반영되고 그러다 보니까 더 혼란스럽기도 하고 박진간 넘치기도 하고 그렇네요 장 너무 오래 보지 마시고요 또 적당히 좀 보시다가 내일 아침에 다시 또 저희와 만나시겠습니다 오늘 장보부장님 고맙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기로 하고요 저도 여기서 인사드리죠 함께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